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어 문법 연습 동사 ㄹ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동사 ㄹ 거예요는 동사의 미래형을 의미해요. 받침이 있으면 동사 ㄹ 거예요. 먹다 받침 있어요? 먹을 거예요.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면 ㄹ 거예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갈 거예요. 살다 ㄹ 받침이에요. 그래서 살 거예요. 동사 연습입니다. 가다 갈 거예요. 오다 올 거예요. 자다 잘 거예요. 잘 거예요. 보다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만나다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마시다 마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쓰다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춤추다 춤출 거예요. 춤출 거예요. 가르치다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읽다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먹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듣다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씻다 씻을 거예요. 씻을 거예요. 요리하다 요리할 거예요 운동하다 운동할 거예요 공부하다 공부할 거예요 노래하다 노래할 거예요 말하다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전화하다 전화할 거예요 전화할 거예요 오늘 연습한 동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동사 을이을 거예요 미래형을 연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숙제를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볼 거예요 오늘 저녁에 쉴 거예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Practice is very important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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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